F**k Good work Let's go Guys I'm not fooling around Jimin Jimin Come on 우리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아 지금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밑에서 열심히 I thought it is bad to see if he can't kiss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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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했어 못 봤어 자 갑니다 잡으러 갔다 오케이 이러고 문 안 열어줬 이러고 문 안 열어줬 자 오늘 봤다 이제 자 지민, J.O.J.J. 3.J.의 우유회전트 3.J.입니다 3.J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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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오늘의 방송은 J.O.P.I.P. 댄스를 보여줄건데요 팍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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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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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빙이 대세 웰빙이 대세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되요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되요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되요 야 웃겼어 웃겼어 야 진짜 대박이다 이게 자 organic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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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민이 손가락에서 3cm 깎아 놓은 거 아니야 저거 너 다 볼 것 같아 표정을 왜 형이 어느 때보다 긴장된 건 중요하니까 잡아주세요 아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늘려 아니 길이가 아니고 아니 길이가 아니고 아니 길이가 아니고 너가 너가 키 제일 작은데 자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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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길이 짧은 게 뭐가 길이야 지민이 저거 뭐라고요? 저거 뭐라고요? 73점 야 사귀라고 73점 와와와와와와 너도 풀 좀 먹을래? 나 탈래 나 탈래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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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민 어색하지 않아? 지민 어때? 내가 재밌어 내가 재밌어 내가 재밌어 어? 조금 어색하네 하하하하 와 진짜 이런거 조금 민망한데 진짜 미안해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올게요 화장실 화장실 한번 갔다올게요 들어와 들어와 나이스 자 자 그만해 롯바이스 인자 구실 수 그만해 롯바이스 나와라 롯바이스 자 롯바이스 자 롯바이스 미니에 이건 솔직히 아니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씨 정우씨 이거 좋고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넘어왔어 이런건 조금 가꾸 까꿍 아이씨 깜짝 놀랐어요. 왜 어린이가 막 이러니까? 신인 배우. 열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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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액자 뭐. 액자 뭐야. 액자 뭐야. 아 아 아 보아 보이지 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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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 제가 아 지금 지금 시구야 한번 휴대폰 되어가 합리자 해가 입니다 이거 너무 깨 가지고 자 진짜요 택배가 했는데 야 우리 아니다 속 현실에 둬 자 이거 와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로션 사장 아무새 하하하하 싹! 그리고 마지막 유인인인의 아하하하 남아있는 생일이든 지민이가 있었죠 와우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그래 야 생일 선물은 종아가 30분에 왔다 그랬으면 30분에 방송을 하란 말이야 나 그냥 뉴욕에서 보자 정국아 뉴욕에서 보자 너의 생일은 너의 방에 갈 수 있어 아 형 고마워 나는 너보다 5살 오르지만 나는 너의 엄마인 것 같아 네 저 칼리드 오늘 봤잖아요 칼리드 완전 친구잖아요 저번에도 혼자 따로 봤을 거예요 오늘도 다 빠지고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요